영화는 범죄자 검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마이애미 경찰 소니와 리코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때 걸려온 전화 한 통 그건 반년 전 연락이 끊긴 정보원이었고 그는 아내를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심상치 않자 일단 소니는 FBI에게 그리고 리코는 정보원의 집에 전화를 거는데요. 이미 정보원의 아내는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뒤입니다. 같은 시각 거래를 위해 접선하는 마약상들 그런데 사실 한쪽은 위장한 FBI 요원들이었고 일단 둘은 서둘러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FBI는 구매자인 척 거래를 완료하고 증거를 수집하지만 이미 정체가 노출됐습니다. 알고보니 아내의 목숨으로 협박당한 정보원이 입을 열었던 것 I gave them up, man. everything. I gotta go home. I got people there, man. They knew One Rush was at the other in the get-go. Rico, I gotta go. Lonzo. I need to go home. I need to go home. They don't know you. I don't know you. I don't know you. Who are they? How do we get all close and personal? We supply the hill. 방법은 중간체 호세 예로에게 접근해 운반책 역할을 맡는 것. Do we run an undercover and who's a hero? She can we run a load for a hero into this group? I want to run it from Haiti into here. Go fast boats running in a hero load. That's all we got. If they do this, she can't know anything about how they do it. That's why I came alone. Sorry about you, man. 일단 호세의 운반책을 습격하는 둘. 둘은 운반 예정이던 물건을 빼앗고 그들의 보트도 파괴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돈세탁업자 니콜라스를 찾아가는데요. 그에게 호세의 운반책으로 연결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Why you live in your four million dollar condo and throw it off that goddamn balcony? Anybody looking at his ill gotten gains? Why is this happening to me? Can't do time, don't mess with crime. 그렇게 동료들의 도움 덕분에 니콜라스의 협조를 얻어내고 I'm not proud of you. Of course, that's right. 결국 호세와의 만남이 성사됩니다. 그런데 조직은 생각보다 뛰어난 정보력에 기술력까지 갖춘 듯 보이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두 사람의 신분은 이미 정과자로 위장되어 있습니다. 호세의 요구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그를 만나러 가는 둘 마침내 호세와 만났지만 그는 의심을 거두지 않는데요. 그런다고 기죽을 사람들이 아니죠.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갑니다. 이 때 누군가의 명령에 무기를 거두고 다시 대화를 시작하지만 사실 호세는 처음부터 둘을 부른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조직의 보스를 만나게 된 둘. 이들이 단순 마약상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조직의 보스 온토야. 그리고 그의 여자이자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이사벨라. 돈과 돈과 돈으로 일어날 수 있다면 이사벨라. 이사벨라. 내 가족들에게 가장 좋은 원을 보내주세요. 한편 조금 전 몬토야의 말처럼 두루님이 조직의 감시하에 들어왔고 일이 잘못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조직에게 신뢰를 얻는 것. 첫 번째 일을 완벽하게 성공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전에 둘이 훔쳤던 호세의 물건을 자신들이 찾았다며 돌려줍니다. 둘 다 똑같은 곳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이번 일로 거래는 계속되고 이때 소니는 이사벨라에게 접근합니다 일단은 정보를 얻기 위함인 듯하지만 분명 두 사람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던 것도 사실인데요 결국 소니는 점점 이사벨라에게 빠져들고 그건 그녀도 마찬가지 사실 개인적으로 오립이 좀 깨지는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짧게 넘어가지만 어쨌든 둘은 여기서부터 사랑에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돌아와 FBI와 반장을 만나는 둘 둘은 거대 조직을 일망타진할 기회라며 잠입 수사를 지속할 것을 제안합니다 허가는 떨어졌지만 과연 보스 몬토야를 잡을 수 있을까요? 조직을 듣고 일단 몬토야는 의심을 거두고 호세를 통해 다음 일을 맡기는데요. 오히려 일처리가 너무 완벽했던 게 문제였을까요? 호세는 거래가 진행될수록 둘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져만 갑니다. 리콘의 정보가 흘러간 것처럼 꾸며 버렸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 정보를 전달하는 호세. 그건 바로 FBI 내부에 첩자가 있다는 것. 그런데 그날 저녁 리코의 여자친구 트루디가 납치를 당합니다. 이런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물건을 선적 중인 둘. 그 다음 일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 일을 시작합니다. 어떤 준비를 마쳤는지 이제 연락을 취하는 납치범 그런데 납치범의 배우는 호세였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다른 마약상을 통해 조직의 물건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트루디의 말을 단서로 그들이 있는 곳을 찾아냅니다 결국 호세의 요구를 무시하고 트루디를 구하기로 결정한 경찰 조용하고 신속하게 타깃에 접근합니다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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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people, 2 shooters Milano's Pizza Drop the detonator Shoot me? Fuck it, we can all go That's not what happens And you will be dead from the neck down Your finger won't even twitch We got it We got it We got it 자비 없이 순식간에 적을 제압하고 트루디를 구출한 경찰 We got it Those guys and your product are no show 그리고 작전이 실패했음을 알게 된 호세 이때 호세는 트레일러 안에 있는 폭탄을 작동시킵니다 몸이 밖으로 조금 나와있어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녀는 코마에 빠지고 맙니다 결국 물건을 받지 못해 위기에 몰리자 소니와 이사벨라의 관계를 일러 바치는 호세 물건을 돌려받아야 하는 호세와 그 대가로 돈을 요구하며 직접 만날 것을 제안하는 소니 그렇게 경찰은 어쩌면 조직을 끝장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소니와 리코 그리고 동료들 저격수를 배치하고 둘을 기다리고 있는 조직원들 아마 물건을 받으면 제거할 생각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저격수를 찾아 제거하는 순간 습격할 생각입니다 이때 이사벨라를 데리고 나타나는 호세 이사벨라는 몬토야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과 물건의 확인을 위해 양쪽 사람들이 교차하는데요 이때 저격수를 발견하면서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격수에 손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원병력까지 도착하면서 하나둘씩 정리되는 조직원들 이때 이사벨라는 소니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결국 배신감에 몸부림치는 이사벨라를 데리고 현장을 벗어나는 소니와 그런 그를 못 본 척 해주는 리코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아쉽게도 보스 몬토야까지는 잡지 못하지만 다행히 코마에서 깨어나는 트루디와 이제 이사벨라를 보내주고 다시 본분으로 돌아가는 소니의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인기대에 방영된 동명의 드라마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마이크만 감독 특유의 총격씬과 몸만큼은 확실히 보여준 영화로 범죄 액션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